제규어, 영 최고의 자동차 회사 선정 제규어 코리아는 소비자 만족도 조사 전문기관인 JD Power & Associates와 영국 자동차 전문지 와크카가 공동으로 진행한 2012 영국 차량 운영을 통해 운영 만족도 조사에서 영국 최고의 자동차 회사로 제규어가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2012 영국 차량 운영 만족도 조사는 18,000명의 영국인이 2년 이상 소유한 차량의 성능, 디자인, 편의성, 통질, 신뢰도, 유지비, 경제성, 딜러 서비스 만족도 등을 평가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모델 벨로는 제규어의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 더 뉴 제규어 XF가 2위를 차지하며 작년 순위 대비 15계단이나 상승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2011년 설문조사 결과 3위를 차지했던 제규어는 올해 최고의 자리에 오르며 제규어 차량 소유자 만족도가 대폭 상승했음을 증명했다. 제규어의 프리미엄 품질을 위한 노력은 2013년 출시 예정인 2인승 컨버터블 스포츠카 F타임 모델에서도 빛을 발할 전망이다. 조주현 제규어 코리아 마케팅 총괄 이사는 최근 판매 성장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세계 제규어 차량 소유자들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모션 및 고객 만족 서비스 프로그램을 선보여 프리미엄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